안녕하세요 6시 4달기 입니다. 봄을 맞아서 꽃도 많이 피우고 자구도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네요. 그래서 다육이들을 쭉 살펴보는데 자구들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모아봤습니다. 자구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자구가 잘 크는 모습 보면 진짜 다육생활이 너무 즐겁잖아요. 이 아이는 모란인데요. 제 영상에서 정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아이지요. 이 아이가 적심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아이여서 저도 깜짝 놀라고 보는 여러분들도 되게 놀랐던 그 아이입니다. 이 아이들이 정말 작았었는데 벌써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요. 너무 예쁘게 그리고 이제 창가 쪽에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또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자구들도 요 며칠 햇살을 좀 잘 받았다고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. 너무 예쁘지요. 네 요 아이들은 이제 올라왔던 자구들이 너무 예쁘게 지금 크고 있고 요 아이는 이제 포르투나인데요. 요거 좀 보세요. 자구들이 빼꼼하게 아유 세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겨울쯤부터 살짝 자구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이제 봄을 맞이해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자구들이 아주 쑥쑥 크고 있어요. 아유 세상에. 요 프로투나는 유난히 조금 하협이 좀 많이 지는 고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네 요 아이는 조금 더 묵으면 훨씬 더 예뻐지는 고런 아이거든요. 네 요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잘 올라왔고 목대도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. 요렇게 딱 이렇게 3개짜리를 제가 골라왔던 아이인데 요기에서 자구가 올라오면 훨씬 더 수영이 또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리고 요 아이는 런윤이에요. 런윤이 입장의 모양이 굉장히 좀 둥글둥글하면서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. 세상에 보니까 요렇게 또 빼꼼하게 아이고 자구가 또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. 아유 세상에. 그 요렇게 얼굴이 목대부분이 이렇게 좀 가려져 있으면 자구가 올라와도 얼마나 이렇게 잘 올라오는지 막 이렇게 살펴주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데 아 요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그리고 입장이 요렇게 말랑말랑한 게 네 여러분들도 보면서 느껴지시죠? 요렇게 입장이 말랑말랑해지고 쭈글거려질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너무 예쁜 모습. 요 아이도 자구가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요 아이는 핑크 단아에요. 핑크 단아. 오우 네. 요 아이가 지금 요 안에서 요렇게. 네. 자구가 줄기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아이예요. 너무 예쁘죠? 이 핑크 단아가 제가 처음에 그 농장에서 사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자구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고런 아이의 모습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자구들이 요렇게 나오면 네. 훨씬 더 예뻐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요 핑크 단아가 물이 굉장히 잘 들더라고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립스틱인데요. 원래 창이 자구를 잘 안 내잖아요. 자구를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요 립스틱은 이렇게 자주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구를 내는 것 같아요.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는. 그래서 이 지금 이 모주에서 저도 립스틱을 떼어내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아 요렇게 또 자구가 올라왔는데 자구가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. 요 모습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음. 요 립스틱이 크기에 비해서 다른 창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낮은 편인데 그 이유가 요렇게 자구를 그래도 좀 내주기 때문에 번식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어 요렇게 가격대가 조금 낮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어 번식도 잘 안되고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은 그만큼 어 좀 희소가치가 있어서 가격대가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어 립스틱은 키우는 것도 조금 쉬운 편이고 자구도 조금 잘 나오는 편이어서 립스틱도 너무 예뻐요. 요거 이제 물이 들면 이렇게 라인이 굉장히 빨개지면서 예뻐지는 아이거든요. 요것도 지금 너무 예쁘고 그리고 요 아이는 매직잼 골드입니다. 매직잼 골드. 요 아이가 요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을 제가 이제 세 개를 사가지고 와서 요거는 제가 어 합식을 해 준 아이들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얼굴 위로는 요게 지금 다 꽃대여서 좀 많이 올라온 아이들은 제가 꽃대를 좀 잘라 주었구요. 이쪽 이렇게 밑에 가지 쪽에서 올라오는 자구들이 요렇게 많네요. 여러분. 이 매직잼 골드가 어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비쌌거든요. 작년 그리고 재작년 쯤에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었던 아이예요. 인기가 좀 좋았던 아인데 어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 아이가 자구를 되게 잘 내요. 그래서 요렇게 집에 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조금 있더라도 워낙 자구를 좀 잘 내서 예쁘게 또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중에 또 하나가 이 매직잼 골드입니다. 요 아이도 너무 너무 예쁘죠? 음! 요런 아이들은 사실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얼굴 자체가 없었는데 벌써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엄마 얼굴만큼이나 굉장히 예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요거는 매직잼 골드 자구도 너무 예뻐요. 요 아이는 이제 미란다라는 아이인데요. 워낙 자구가 잘 나오는 품종이어서 이 아이는 굉장히 값이 저렴한 그런 아이였어요. 요 아이도 제가 2,000원인가 3,000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왔었던 아이인데 자구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죠. 네. 이 미란다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뭐 마커스처럼 혹은 레드위지아처럼 요렇게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아이예요. 대신에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아이는 아니어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요렇게 음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는 아주 착한 다육이여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요렇게 미란다 이름 기억해 놓으셨다가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와요. 그리고 진짜 많이 컸어요. 네. 금세 이렇게 너무 웃자라지만 않으면 예쁜 군생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 아껴가면서 좀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음 예쁘죠. 미란다도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아주 예쁘게 자구를 내고 또 잘 성장하고 있는 귀요미 자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다육생활 중에 정말 기쁨을 누리는 때가 바로 이렇게 키우던 다육이에서 자구가 올라올 때 참 반갑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. 네. 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도 예쁘게 자구 올리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면 모주와 함께 키워도 되지만 또 자구를 잘라서 자구 번식을 또 시키는 일도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. 나중에 또 예쁜 개체로 만들 때 하나씩 떼어서 자구 번식도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기쁨을 함께 하고자 영상에 이 아이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네. 예쁘게 또 성장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내다육은 또 올게요. 여러분. 고맙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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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